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5월 26일 1회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결승전 1회 경마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였던 오크스페 대상 경주 정말 큰 이변이 발생을 했죠 딥마인디의 우승 흥부자의 이창 입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안말대상 경주 그야말로 이변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크스가 그런데 이번 주에는 1회 경마 서울 구경주에 YTN배 대상 경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레이스 서울과 부산의 최강자급 1등급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어찌 보면 올 시즌 하반기 그랑프리 대상 경주를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또한 각 마필들의 컨디션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대상 경주가 되겠는데요 1회 경마의 하이라이트인 서울 구경주 YTN배 대상 경주는 저희 3인의 전문의원이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1회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외선에서 가담을 하면서 운영을 조여 나갈 수 있는 트라이선더, 김덕현 기수의 감량 조건까지 금상청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리하지 않고 흐름을 따라가면서 역습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전개의 민감성을 가진 마필들에 비해서 안정감을 가져주고 있는 6번 블루파이어는 여기서 가장 높게 평가해야 할 전력이고요 선두권이 뭉쳤을 때, 아예 다툼을 일어났을 때 빠른 페이스에서 역습이 가능한 세력이 바로 7번 파티파워이기 때문에 소폭이나마 덜어낸 부담 중량이라면 임앞으로 역습 가능성도 열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외각 게이트 불리한 여건 속에 다소 외곽 무리한 선입가담으로 막판에 기대는 악볕을 보였습니다만 이런 말들이 안쪽 게이트에 들어왔다는 거죠 직전보다는 수월하게 초반 전기를 풀어낼 수 있는 조건에 2번 레이징 엔젤의 선정 기대치까지 강조드립니다 외선에서 충분히 초반 유리한 리치 선점에도 수월의 진 가운데 이미 외선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최단거리 입상 전력도 있고 직전에 에코차 선착의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전력으로 10번 리치를 주를 강조해드립니다 1300m 다시금 제차 입상에 성공했던 말이죠 이번에 승급지원에 5km나 감량받은 유리한 여건 다시금 살려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9번 빅토리킹이 되겠고요 5번만 청담진인은 직전에 1400m를 처음 도전하면서 무리하게 2선에 가담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거리 자체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2번째 전의를 맞이하고는 이번 경기에서는 잠재력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말도 선두력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1400m 거리가 유리해 보입니다 8번 문학 타이거도 이 편성에서는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하는데 7번 MJ 파워 이 말도 선행과 추입이 모두 가능함을 이미 입증을 해준 전력이죠 스피드 자체로 뛰는 말입니다 전개에 크게 부여 받지 않는다는 점 잠수를 줄 수 있겠고 승급전이지만 3번 야호 스마트캣 아직 더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야호 스마트캣의 적정 거리 출전이라고 한다면 단거리에서의 스피드만큼은 승급전도 무서울 게 없다는 판단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거리차를 두고 최소한의 모래 아예 맞으면 들띠는 말과 최소한의 모래 여기에서 전개상의 의지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4번 필수의 물에 선행하고 기대해 보겠고 안 맞추고 분석이 상당하죠 단거리 자체에서는 어떤 필수에서도 따라가는 전개, 선행, 선행 다 되죠 김덕현 기수의 감량 조건에다가 포지션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선의 봉수, 프리마킹 계속 좋아지고 있는 이 조건이라면 여기서 가치있게 평가되지 않을까요?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고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단거리 강점진인 또한 검증을 받은 전력의 마필들이 상당수가 눈에 띄는 구도고요 직전에 정말 이제는 자유정계 이점을 극대화하며 오랜 부진에서 탈피한 말도 한두가 있네요 또한 직전에 출전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이번에 복수전을 다짐한 한두의 마필에게도 높은 관심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역시 단거리 레이스인 만큼 펼쳐지는 전개, 양상, 당일 컨디션 또한 주로 컨디션까지 모든 부분을 도합해서 살펴봐야겠는데요 그 모든 부분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산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일요일의 스타트 제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이경주가 되겠고요 이번 이경주는 말씀해주신 대로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좀 더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말 그리고 아직은 더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는 말들 위주로 추천해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6번 버킷풀골드 먼저 추천해드려보겠습니다 직전경주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은 인기 1위 말이었어요 인기 대비 상당히 졸전이 아쉬웠는데요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악벽이 있었던 것이 교정이 되면서 좋은 성적을 연이어 보여준 바 있고 직전경주 패인이 그럼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당시 날이 좀 따뜻하긴 했습니다만 땀을 뻘뻘 흘릴 정도의 날씨는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근데 마방에서 미리 준비운동을 하면서부터 흥분을 했었던 탓인지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면서 주로 출장 중에는 땀 범벅이 돼서 주로 출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한 가지 굉장히 마음에 걸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본디 그렇게 흥분을 잘하는 유형의 말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버킷풀골드에 다시금 차분하게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주행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훈련 강도가 셌었던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낮춰진 훈련 강도가 버킷풀골드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 무엇보다 편성호기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기대해보면서 6번 버킷풀골드의 선정 가능성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3번 두리와 4번 한세앤바로우즈, 12번 PK군주까지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번 두리가 우선순위가 됐었던 이유는 아무리 봐도 이 말은 걸음이 늘고 있는 시점이에요 늦은 대비 때문에 벌써 4살이 되었습니다만 6점밖에 뛰지 않았던 전력이고요 그중에 3전째부터 성적을 내기 시작했던 전력으로 직전 경주의 승급전에서도 가능성을 보인 바 있습니다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말머리 속에 3위였다라고 폄하하기에는 당시의 상대가 굉장히 강하고 빠른 선행형 말들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이 둘이라는 말이 직전 경주보다는 느려진 페이스에서는 순위 상승 기대치 충분하다라는 판단 12번 PK군주 같은 경우에는 승급전입니다만 선행 가능성에 대한 염두 두셔야 되겠고요 4번 한세앤바로우즈는 글쎄요 이 말은 원체 끄는 학벽이 심했던 말이죠 자기 폭주하는 스타일을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임자 만났습니다 멀로기수와의 호흡 직전만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중심에 대한 생각과 후착에 대한 가능성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다른 마필도 눈에 띄고 있네요 6번 버켓불 골드는 인정해야죠 기대했던 모습이 잡혀지게 되면서 선행력으로 이어지고 있고 승급전 3월달에 첫 도전 자체도 여유있게 극복을 해줬었는데 저는 이 마필을 높게 평가했던 이유 자체가 미매한기가 거의 도주성 빠른 선행 마필이거든요 그 마필을 외선에서 스피드를 받고 넘어서려고 무리하게 운영을 했던 승급전이었어요 1300을 그러고도 근성을 그 싸움에서 지고도 지켜냈던 걸음이어서 직전도 입상을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운영이 좀 아쉬웠다고 평가해보고 싶고 이번엔 두 번의 실수는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12번 PK군주도 정상발치 속에 모래를 안 맞자 외선에서 아예 선행을 나서버리면서 좋은 모습을 활약해줬는데 오히려 승급전이지만 외측에서 자리를 잡아보면서 상대를 보면서 타이밍을 잡아간다라면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3번만 2위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저는 선행권은 6번 버킷불골드가 거의 정리를 해줄 거로 믿고 있는 구도거든요 선취권에서 8번 스트레이드업이라는 마필 자체가 직전은 아예 운영을 살리지 못하고 무너졌지만 기본적으로 처진선에 비해 마지막 한 발 역습을 가져갔을 때 가장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주는 마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이언 기수 지난주에 대비전을 치러서 1000m에서 3위 한 번 그리고 중거리에서 2위 한 번 그래도 기승했던 횟수에 비해서는 많은 입상을 했다고 평가를 해요 충분히 타이밍을 끌어낼 수 있는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8번 스트레이드업의 중반 이후 역습 가능성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데 8번 스트레이드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장과의 호흡이 기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오히려 김동수 기회에서 안장이 교체가 된 것은 힘한 배 면에서는 오히려 참신하게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57이라는 부담 중량이 결국 직전 경주에도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이번 경주 흐름 자체가 직전도 굉장히 빨랐던 흐름인 건 인정합니다만 이번 경주 역시 직전만큼 빠르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당장 4번 한샘바로우즈가 선행을 못 가하고 선입으로 따라간다 하더라도 버킷풀 골드라는 말 자체가 이끌어가는 페이스 자체가 녹록하지는 않을 스트레이드업이 추입 타이밍을 잡아가기에는 녹록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한다면 57이라는 부담 중량이 굉장히 발목을 잡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직전에는 실패했고 이번에는 스트레이드업이 딱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라이온 기수 정말 칭찬해 맞이하지 않겠습니다 칭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빠른 흐름에 8번 스트레이드업이 얼마만큼 전기를 유리하게 풀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김지영 의원은 일단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추셨고요 6번 버킷풀 골드가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으로도 레이스 주도가 가능하다 이 부분의 포인트인 듯합니다 이 경주마도요 마인드 컨트롤이 잘 돼야 돼요 흥분기가 있었기 때문에 6번 버킷풀 골드가 직전에 내재 능력 극대화에 실패했다 이런 부분이 직전 패인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내재 능력 자체에서는 6번 버킷풀 골드가 이 편성에서는 가장 우위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싶습니다 3번 두리도 직전 승급전 인디레이드가 이끌는 페이스 3차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빠른 페이스에 충분히 적응하는 5등급에서의 능력을 선보였기 때문에 3번 두리의 선정기 대치 가능해 보이네요 4번 한세바라오즈 여기서는 따라가는 전개에서 직전에 단거리 경쟁력을 선보였기 때문에 당일 직전 당시 곱 가벼운 줄 오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전개의 다변화에 성공을 했고 저기 만장 멀로 기수의 재기용 4번 한세바라오즈가 되겠죠 여기 한두도 첨언하자면 1번 인디오네코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너 4개짜리 1700m 계속해서 출전하고 있고 직전에는 출발 때 요동, 늦발을 해버렸죠 후미로 완전 쳐졌고 1700m 코너 4개짜리에서 늦발하고 후미로 쳐졌던 그 전개는 어쩔 수 없는 졸전이었습니다만 게이트 이번에 안쪽 들어왔고 정상 발주면 충분히 앞선 장악에는 나설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계속해서 중장거리에서 걸음을 늘려봐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내린 거리에서 막판 안발 역습이 가능해 보이는 최대 복병 전력이 아닐까 싶은데 김지영 의원, 1번 인디오네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인디오네코가 가장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선행마 바로 뒷자리를 선점하고 갈 때 2, 3선에서의 위치를 할 때가 가장 매력있는 모습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이 말이 지금 최근에 계속 호흡이 좋지 않은 모습 속에서 원래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도 잘 뛰는 유형의 말들이 있기는 한데 이 말이 원래부터 그랬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물음표가 찍힙니다 그랬던 말은 아니라고 기억이 돼서 최근에 나빠지고 있는 그 호흡 자체가 인디오네코가 성적을 못 내는 원인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이 일단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서울 이경주는요 직전에 어이없는 졸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컨디션과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6번 버킷플 골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삼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300m 국산 6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 서울 삼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전만 모두 3세마가 되겠고 최근에 다소 기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편성호기 전개 찬스를 맞이한 말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백 이후에 정상주기 돌아와 또한 적정거리 출전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말도 눈에 띕니다 우선 안쪽에 2번 스페이드 메쉬입니다 과거 3월 달에 기대된 악벽 때문에 재검 처분을 받았고 4월 21일 경주에서 1300거리 하이페이스를 극복해내며 동거리를 입상했습니다 직전에 많은 주목을 받았고 1700m 도전에 나섰습니다만 그야말로 졸전이었죠 아무래도 코너 4개짜리 첫 도전에서 졸전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당시 인코스에서 모래막구 전개를 펼쳐나가면서도 제법 꾸준하게 뛰어주는 힘을 보였지만 막판 직선에서요 당시 스페이드 메쉬는 전방 250m 남겨놓고 인더움보스의 내측 진로 변경 시 진로 방해를 당했습니다 주춤거렸죠 그 스포트 시점에서 극대화된 탄력을 더 끌어내야 되는데 한번 주춤하고 다시 재차 올려붙이는 걸음으로 응수했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런 악재도 있었고 하지만 이번에 게이트 단쪽이고 적정거리 1300m 출전에 직전에 졸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편성과 전개 찬성을 맞이한 듯합니다 2번 스페이드 메쉬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에 9번 황금 도야지가 최근에 최단거리 레이스 후미 누치입이었습니다만 정말 극강의 중반 탄력을 보이며 막판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직전에 안말 편성이었습니다만 가벼웠던 주로 컨디션 상황에서 앞선의 마필들이 은근히 강했던 고도 속에 그야말로 한마디로 원단 최후미에서 추입을 했는데 이길 뻔했어요 정말 막판 걸음이 정말 아주 탄력적인 걸음이 나왔던 직전에 9번 황금 도야지 당연히 이번에 늘어난 1300m가 더욱더 유리해 보입니다 더욱 보여줄 걸음이 많은 9번 황금 도야지를 강조드리고요 여기 4번 수호가 역시 지난 3월 달에 동거리 입상 전력이 있는 말인데 과거 안팎으로 기대는 악비역이 어느 정도 교정되며 지난 3월 달에 처리 입상을 달성했던 말이죠 한데 직전에는 당시 출발이 매끄러지 못한 가운데 후미 외곽 또는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 전개 미수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번에 발주도 보완했고요 정상 발주라면 선입권에서 충분히 유리한 전개 응수도 가능하고 적정거리 출전에 직전에 출전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4번 수호가 되겠습니다 여기 1번 만석지기가 산통으로 개복술 수술을 받고 공백 이후에 직전에 출전을 했는데 직전 당시 게이트 10번 외곽 불리한 여건 속에 시종 외선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서도 제법 중반까지 걸음을 선보였던 말입니다 이번에 정상주기 1번 게이트라면 1번 만석지기가 코스 2점에 선행 강공작전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직전의 가능성을 이번에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전개 지점을 설릴 1번 만석지기까지 소개해드립니다 결국 서울 삼경주는 적정거리 출전에 코스 안쪽 전개 유리함을 극대화할 2번 스페이드매시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드립니다 네 민병철 위원회 해설 잘 들었습니다 스페이드매시 제가 좀 가슴이 아프네요 직전 경주에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차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저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인기를 모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죠 직전 경주에 워낙 빠른 페이스를 잘 따라 붙으면서 입상권을 차지했고 기록 자체도 후기록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인정은 합니다만 과잉기 주의복까지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7번 이그라이에 대해서 우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본디 직전 경주의 안말안전 경주에서 선전했던 말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그라이 같은 경우에는 데뷔 이전의 준비 과정이 원체 좋았었고 직전 경주 데뷔 전에서는 좀 더 빨랐던 상대말들에게 좀 덜미를 잡히면서 크게 적응하는데 길을 가르쳐준다라고 표현을 하죠 망아지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이것이 실전 이하를 가르쳐줬었던 것에 집중했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뛰어줘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이그라이는 기본 스피드 초반 스피드가 굉장히 나쁘지 않은 괜찮은 전력이라서 이번 경주에서는 적극적인 선행대시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4번 수호 같은 경우에는 이 말에도 직전 경주에는 과잉기일 거다 이 말에도 2위 승급척선에 걸려있는 시점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는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이번에도 두 번째 순위로 내려 놨던 이유 2위 승급착순 때문인데요 사실은 직전 경주보다는 충분히 느리고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라는 부분 직전보다 자신이 원하는 위치선점이 좀 더 용이해졌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관심이 필요한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번 만석지기와 9번 황금도야지에 대한 평가는 저는 김경철 의원의 의견하고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7번 이그라이는 왜 추천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스페이드매시만큼 이그라이도 초반 선발력이 좋은 말인데 7번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스피드를 이번에 발의해서 선두권에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말 중에 7번 이그라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민을 해본 것은 당연히 저도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헌데 안쪽에 있는 1번 만석지기나 2번 스페이드매시가 코스 2점에 좀 더 수월하게 선두권을 장악해낼 공산이 커 보여요 직전에 7번 이그라이가 앞마을 경주에서 흐름빠른 레이스 따라가며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좀 묻어지는 걸음을 선보였어요 이번에 만약에 7번 이그라이가 안쪽을 배정받아서 좀 더 수월하게 또한 경험 없이 선두 장악에 나설 수 있는 그 편성이라면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는데 안쪽에 포진해 있는 아무래도 안쪽에 포진해 있는 스피드형 마필들 때문에 초반 자리 잡는 과정에서 다소 힘 소진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염려돼서 아래 수로 인해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당일 앞말이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 여부 체크는 좀 필요해 보이고 당일 컨디션이 정말 절정에 다 달았다면 이 복병같이 열어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쉽게 보면 되게 쉬운 경주 같은데 좀 까다롭게 자세히 보면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스피드 메쉬를 편성상의 모습에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전제가 좀 있어요 저는 이 마필 자체가 2주 만에 출전이다 보니까 훈련 패턴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게 경주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일 상태를 확인한 그 부분 자체에서는 좀 만약에 상태가 너무 나쁘다라면 변경의 여지는 저는 열어두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스피드 메쉬 기본 능력상의 모습에서는 의심하기 힘든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번 만석지기 산통으로 개복 수리기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9번만 황금도야지 직전 경주 정말 놀라울만큼 주폭이 좋았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황금도야지와 함께 역습을 가할 수 있는 세력 중에서 10번 재능충만이라는 마필도 눈에 띄고 있거든요 이 마필 역시도 직전 러닝복스가 이끄는 하이페이스 속에서 처진 전개 이후 마지막 여력이 있는 모습으로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다는 판단입니다 황금도야지와 비슷하게 늘어난 거리가 충분히 유리할 수 있는 구도를 만났기 때문에 임기현 기술의 안장이라면 충분히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 10번 재능충만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최근 계속해서 최단거리 끝거름 여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에서 종반 뒤심의 확연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말이 9번 황금도야지로 봅니다 추입마 추입마의 동반입상 기대치로는 이번에 결론 내리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선조선입권에서 한두의 마필이 끈끈하게 버텨내면 결국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말은 9번 황금도야지 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10번 재능충만은 차후에 앞선이 약한 편성에서 전기를 수월하게 펼칠 때 누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네 서울 삼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 코스 2점의 전교 유리함을 극대화할 2번 스페이든 메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사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능력 상승세의 단거리 겸등전력의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이 사경주가 되겠습니다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에게도 관심이 가고 최근에 현등급에서도 꾸준하게 경주 운영 능력을 보이며 지속적인 능력을 보이고 있는 마필에게도 당연히 관심이 갑니다 전반적으로 도전 세력들이 상당히 혼재한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데요 단거리 레이스인 만큼 펼쳐지는 전개 양성과 당일 컨디션 여부 경주 여건이 어떤 마필이 유리해졌는지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길 수 있는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서울 사경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에서 선전했었던 말들에게 우선 관심이 가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 말들은 모두 3세 순말들입니다 3세말들 우선으로 관심을 갖는 게 지금 현 시점으로 보나 현지의 편성 구도로 보나 당연하지 않나라고 인정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영의 중심만은 6번 이스크라입니다 자 6번 이스크라는 제가 지금까지 장초혁 이수와의 호흡 속에 일본 게이트에서 인기 대비 졸전을 치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추천을 드린 적이 없는 전력입니다 인기가 있던 인코스를 받았던 이유는 이 말은 선행을 나서면 오버페이스를 할 수밖에 없는 현 등급상에서의 구도를 만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번 경주에서는 본인이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겠다 싶은 상황이죠 직전 경주만 해도 직전 경주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사실 따라갔습니다 모래는 좀 덜 맞았어요 그럼에도 이제 따라가는 그 전개 속에서 선행 페이스를 뺏긴 상황 속에서 끈끈하게 뛰어주는 즉 전력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다 라는 부분인 거죠 이제는 선입 기대치까지 높여볼 수 있을 6번 이스크라에 안토니우무 기수가 안장을 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이 선행을 나가게 되면 희망 배면에서는 여타마필보다는 훨씬 더 노련하게 경주를 풀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 외에 2번 금성황제 역시 선행과 선입이 모두 가능한 전력으로 판단을 내려볼 수 있겠고 선 역시 추입까지 가능한 5번 역대 최고가 승급전이기 때문에 순위는 다소 내려놨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말이 직전 경주 그 빨랐던 레이스를 추입으로 잡아냈었던 탄력을 무시하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7번 썸싱 노바디노 같은 경우에는 탁월한 순발력의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게이트 이탈 속도는 2번 금성황제하고 만만치 않기 때문에 2번 쪽에 먼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만 7번 썸싱 노바디노의 의지가 당일 최대 관건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김지영의 방송 추천 6번 이스크라에게 기대치를 높여보는 추천 경주였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주 상당히 어려운 경주들을 계속 추천 경주로 선청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기복형 마필대 속에서 전기를 잘 받아야 입상을 차지하는 마필들이 많은 편성을 그만큼 이제 어려운 편성을 선정해서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스크라가 좋아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스크라를 중심으로 잡고 나오셨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선전해주길 기대합니다 이번 금성환제도 스피드가 빠르고 선행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썸싱 노바디노도 역시 따라가는 전개를 입상한 전력도 있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두 마필 이번 경주 자체가 이스크라든 썸싱 노바디노든 금성환기든 세 마필이 자칫 잘못하면 경합성 레이스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를 했어요 외선에 있는 마필들을 같이 평가하지 않지만 최근 계속된 변화를 주기에 노력했던 이 마필을 계속 저는 추적해왔던 상황이라서 질문을 드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번 비연도 오버인데요 단거리 자체에서는 선행선입 다 자유로웠었고 거리 늘려나가면서 계속 적응을 해나가면서 꾸준히 꾸준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빠른 페이스 잘 적응해주고 있고 이번에 안장교체로 좀 더 빠른 타이밍을 기대하고 출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도권 경합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번에 구도에서 선입작전을 펼칠 수 있는 탄력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비연도 오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3번 비연도 오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방송에서는 4두 저희는 방송이 4두로 오픈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내려놨습니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요 이 말 다섯 번째로 내려놨습니다 즉 저도 이 편성에서 3세만 4마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선순위로 순말들에게 점수를 줬을 뿐 앞마리여도 비연도 오버에게도 관심이 있죠 그만큼 직전 경주 빨랐던 흐름에서의 변화 폭은 인정할 만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번에도 순위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기왕이면 안만한정 경주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습니다 직전 경주가 안만한정 경주에서의 순위 상승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일 컨디션 파악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은근히 빠른 흐름이 예견이 되는 이 사경주가 되겠는데요 오히려 역으로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말이고 상태 올라온 6번 이스크라를 중심마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직전에 승급전에서도 괴력을 발휘했던 2번 금성황제도 당연히 요편성에서는 다시 한번 연투기 대치가 있어 보이네요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막판에 한 발 역습을 가할 수 있는 전력 한두 질문을 해드려 볼게요 바로 12번 티아고 터치입니다 하이페이스 1300거리 단거리에서 경합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로 뛰면서 막판에 역습을 갈 수 있는 전력이 12번 티아고 터치라고 봅니다 직전에 57km의 과도한 부담 중량으로 다소 아쉬운 졸전을 펼쳤습니다만 광걸류 등의 병력 등 공백 이후에 출전하는데 이번에 김덕현 기수기용 직전 대비 3km 또한 내려받은 이 시점에서 경주 여권은 썩 나빠 보이지 않아요 김지영 의원 12번 티아고 터치의 선정기 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솔직히 알다가도 모를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년에 김용훈 기수가 이 말로 추위 부르다가 입상 3위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서 이 말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 전개 자유마루 평가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다가도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컨디션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본인이 원했던 위치는 선행발 바로 옆자리 선입권 전력이거든요 그렇게 3승을 차지했었던 전력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이 말의 가장 최적 전개는 그 전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추천에서는 배제를 했습니다 이번이 만약에 이 말이 추입으로 올라와서 입상을 차지한다고 한다면 제가 분석력이 부족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너무 겸손한 말씀하셨는데요 김지영 의원의 분석각에서 결론이 날 듯합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4경주는요 6번 이스크라를 중심에 놓고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하이페이지 단거리에 마지막까지 근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 정확하게 옥석을 가려드린다고 합니다 1호 경마의 전반부 승기를 잡아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4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북산 5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부산 1경주는 지난 금요일 부산 3경주와 분할된 편성이 되겠습니다 선두력에 강점이 있고 스피드형 마필들 상당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선행 강공작전이 주요할 수 있는 말이 최근에 직전에 출전을 만회할 듯합니다 도전권들도 하이페이스 충분한 검증을 받은 전력 강한 상대 벗어난 마필도 상당수 눈에 띄네요 부산 1경주는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부산 1경주는 제가 정리 드립니다 1000m 최단거리로 펼치시고 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요 3경주와 분할된 경주인데요 안마리 구조인데 만만치가 않아요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춘 전력들이 다수인 구도 속에서 전개에 따라서 분명히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 구도입니다 직전 잘 뛰었던 마필이 이번 경주에서 바로 연속성을 가지면서 잘 뛰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에 누군가를 찾는 것이 중요했는데 바로 안쪽 2번만 용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마방 자체에서도 1호 경마에서 단일 추천하는 것도 그렇지만 최근의 모습은 안정감이 상당히 좋아요 용윤의 장점은 단거리 자체에서 어떤 전개도 무난하게 자유전개 입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선두권의 공력에서 차분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스피드도 갖추고 있지만 페이스가 빠르다면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해요 물론 모래를 맞는 전개를 가져갔을 때도 그 반응 자체도 상당히 수월한 마필이기도 하죠 직전 1,300m는 상대도 상대지만 외선에서 이탈을 보인 이후 선두권 3마리 마필 그 중간의 사이에서 경합성 레이스가 돼버리면서 결국 직선에서 좀 아쉬움을 남기곤 했었는데 거리가 1,000m로 내려왔습니다 전개 민감한 마필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유리하게 상대 조건을 가지고 있는 2번만 용윤은 입상권 호기 상대의 호기를 만났다라고 좀 더 강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순이 조전권에서는 6번 랩터코어, 5번 배짱 그리고 안쪽에 있는 1번 댄싱 블레이지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6번 랩터코어는 주행 심사부터 보여줬던 순발력 자체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있죠 데뷔전은 따라가는 전개, 그리고 직전은 선행 나서서 직전에 데뷔전을 치렀던 마하킨이란 마필에게 아쉽게 덜미를 잡히면서 2위를 차지했지만 마하킨이란 마필은 이 다음 경주에서도 늘어난 거리 자체에서도 선전해줄 만큼 워낙에 잠재력이 강했던 마필인 것을 감안을 하면 랩터코가 보여준 그 스피드 자체는 여유가 많았다고 평가를 해야겠죠 주도권에 충분히 질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선행 가주면 더 좋고 설령 선행을 못 가도 2선에서 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잠재력 자체는 높게 평가해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5번만 배짱이란 마필동 계속 전개를 좀 받는 편성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편성을 만나질 못했어요 순간 스피드는 여유가 좋은데 계속 불리했던 외선을 만나다 보니까 아쉽게 전개를 펼 줄 못했죠 오랜만에 조건이 좀 좋아졌습니다 게이트 조건이 나쁘지 않고 상태도 많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중간에서 아예 선행을 빵치고 나간다던가 아니면 선행권 2선에서 자리를 잡아준다라면 배짱, 최근 변화를 보여주기 노력해준 만큼 성과를 보일 수 있는 타이밍을 만났다 평가하고 있고요 1번만 댄싱 블레이즈는 계속 변화를 기다려왔던 마필인데 예전에는 처진 전개를 펼치다가 한참 상태가 좋았을 때는 아예 선두권 바로 뒤에서부터 나갈 만한 스피드를 갖췄던 전력이기도 합니다 최근 힘이 다시 차면서 꾸준하게 한 발을 발휘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두권 자체가 만약에 뭉치거나 조금이라도 경합이 일어난다면 좋아지고 있는 1번 댄싱 블레이즈의 역습도 복병권의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이번 경주 가장 유리한 조건과 상대를 만난 2번만 용윤의 선제를 좀 더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네 백동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구도 자체는 비슷한데요 출전 도수가 적고 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충만 선정이 조금 중요하다는 점에서 저는 6번 랩터코 쪽에 먼저 손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원래 안말안전 경주 출전하고 승급전 치르고 있는 말도 굉장히 좋아라 하는 편은 아닌데요 지난주 마하킨의 경주를 보고야 말았죠 너무너무 좋았던 스피드와 탄력감 랩터코하고 함께 경합을 하면서 마하킨이 이겨냈었다는 부분에서 직전 경주 지난주에 마하킨의 선전은 인정할 수 있겠고 그렇다고 랩터코는 2등 했으니까 무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구마신이라는 격차를 벌렸었던 예술의 경주조차도 지난주에 우승을 차지했었던 전력임을 감안해 봤을 때 랩터코가 갖고 있는 기본 스피드는 5등급까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저는 좀 더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인코스에는 이번 용연 무섭습니다 어떤 편성에서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조성공 기수의 합의라고 한다면 인코스에서의 특별히 무겁지만 않다면 충분히 무서운데요 댄싱블레이즈하고 비슷한 각이 있는 말로 저는 4번 레이첼 보고 있거든요 레이첼이야말로 댄싱블레이즈보다는 조금 더 앞선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선입력을 과시할 수 있는 편성이라고 보는데 레이첼은 어떠세요? 한 살이라도 어린데? 댄싱블레이즈보다는 댄싱블레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복병마로 지목을 해드린 이유 자체가 좀 종반에 몰고 갈 수 있는 탄력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레이첼 같은 경우에는 선도 가담할 수 있는 스피드는 가지고 있는 반면에 뒤가 좀 짧아요 근데 지금의 구도에서 2번만 용연이라던가 3번만 시크릿 메모리라던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배짱과 랩터코어를 넘어설 수 있는 순발력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따라가서 경쟁력을 발휘하기도 전개 포지션이 상당히 나오지 않아서 레이첼의 선들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아무래도 스피드의 강점이 있는 선행 선입형 마필드를 당연히 주목을 하셔야 되겠는데 이번 용연은 직전에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외선 경합하고 아쉽게 사착에 머물렀습니다만 그 거리가 1300m였다라는 거죠 이번에 거리 내린 1000m고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굳이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선입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단거리 검증을 받았기에 이번에 안쪽 게이트 들어온 2번 용연이 경주 조건을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선행 강공작전으로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6번 랩터코어 이번에 승갑전에서도 충분히 기대치를 높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9번 라온 아레스는 직전에 입상을 했는데 훈련 병합 시 확연하게 걸음이 밀리는 모습이라 당일 컨디션 여부가 좀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 게 9번 라온 아레스가 되겠고요 오히려 3번 시크릿 메모리가 선행 일변도 마필이긴 합니다만 직전 경주 한라왕구가 이끄는 하이페이스의 내선 따라가면서도 제법 막판까지 끈끈한 면모를 보였던 말입니다 어느 정도 선입 적응력도 배양했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굳이 선행하는 조건에서 3번 시크릿 메모리 최단거리 기대치를 살짝 가져볼 수가 있겠다 평가가 되는데 백동일이 3번 시크릿 메모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렇게 걱정이 되진 않아요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라온 아레스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직전에는 이마피를 아예 중심을 놓고 추천 경주를 가져갔던 경주였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텝으로 강하게 말씀드렸던 경주인데 확연하게 스피드가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불안한 원래 지금 이번 편성에서는 레터코하고 용현하고 라온 아레스의 삼두가 가장 많은 인기를 구여받아야 되는 편성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스크릿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아예 선행을 주도하는 레이스를 가거나 아니면 선행권 옆에서 뛰는 게 가장 유리한 구도입니다 근데 배짱이라던가 용현이라던가 역시 레터코의 압박을 받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어서 사비권의 마필은 적합할 수 있다고 평가하지만 입상권의 전력으로는 좀 미흡함을 느꼈던 구도입니다 네 부산의 일경주는요 거리 내렸고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수월하게 선두권 의리한 전개 응수가 가능한 이번 용현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고요 경주 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4등급 무대 상승세 전력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가 되겠고요 과연 어떤 마필이 이번에 적정 거리 출전의 전개 이점과 컨디션의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또한 최근에 졸전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는 복병 전력에게도 관심이 갈 수 있는 경주인데요 그 부분 모두 토탈 종합해서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6경주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부산 1경주에 이어서 함께 연투로 강한 승리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편성 자체가 이제 저는 이제 이 편성 자체가 능력 자체가 좀 격차가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중심에 대한 이유와 후차권에서의 압축이 가능했다라고 평가를 내려봤던 구도인데요 중심으로 판단되고 있는 마필은 직전 영주 확연하게 잠들려고 입증해줬던 그 마필 바로 육보마 지젤 괴물이라는 마필이 출전하기 때문입니다 대비 이전 주행 심사부터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이 좀 더디긴 했어요 입장 중 강마가 되기도 하고 아쉬움도 남겼던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빠른 페이스 차분하게 적응을 하더니 직전 영주 선행 주도 레이스로 여유있게 우승을 거두게 되죠 상당히 힘든 경기였다고 판단을 합니다 초반에 그렇게 빠릿하게 나온 건 아니었는데 기승했던 임기현 기수가 강하게 몰자 그게 반응을 하면서 스피드를 보였고 선행 이후 직선에서도 여유감을 보였죠 직전에 우승으로 인해서 이제 레이팅이 딱 걸렸어요 50 레이팅이 딱 걸리다 보니까 김덕현 기수 김덕현 기수가 이제 거의 해결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좀 그런 걸려있는 마필들이 기승하게 되면서 좋은 모습으로 해결해주고 있는데 이번 정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리가 될 겁니다 빠른 마필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선행 가지면 더 좋고 선두권 2선만 자리를 잡아줘도 아직까지 한계 없는 준비를 보여준 6번 지젤 괴물은 여기서도 인정하고 말씀드리겠고요 10번 말 액티몬, 3번 환상스타, 그리고 8번 아메리칸 베림 우선적인 기본적인 입상권입니다 10번 액티몬 같은 경우에도 기립으로 늦발도 하기도 하고 좀 늦은 타이밍에 아쉬움도 남기긴 했습니다만 직전 경주 연투를 가져가면서 최근의 입상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해줬었죠 더군다나 직전의 경주 자체에서는 외측에서 기대면서 충돌을 받고 발주를 받았거든요 쉽지 못하는 운영에서도 차분한 마지막 한 발 역습 자체는 여유감에 많았던 전력이라서 스피드까지 보강이 되고 있는 10번 액티몬 여전히 가치가 있어 보이고 3번 말 환상스타 같은 경우는 단골의 1300m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했었고 최근 늘어난 거리에서도 좋은 스피드를 발휘한 적이 있죠 아예 지금까지도 아직은 모래를 덜 맞고 뛰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빠른 마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또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한다는 점에서는 유리한 자리 선점 가능해 보이기도 하고요 8번 아메리칸벨이라는 마필은 파행과 산통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공백점 바로 변화를 보일 만큼 여유감을 보이고 있어서 이 마필의 성장각사도 열어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지젤 계면을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편성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와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말씀드렸던 마필 안에서도 정리 드리면서 최선의 압축과 승리 다시 한번 약속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연의 방송 추천 경주 그 약속 믿고 싶습니다 저도 함께 열심히 응원을 일단 해봐야 되겠는데 흐름 자체가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는 것이 그 사이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복병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7번 패션 플레이어 한번 여쭤볼게요 직전 경주에 이제 뭐 결국 아메리칸벨하고 동반 같이 경주를 치렀었던 상황인데 아메리칸벨만큼 그 말보다 훨씬 더 빨랐다라고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간격을 그렇게 크게 벌리지 않고 바로 추격하는 추격전을 펼쳤었던 말이거든요 직전 경주부터 이제 컨디션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7번 패션 플레이어라고 한다면 이 말의 성장 가능성도 분명히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싶은 복병이라고 판단하는데 이 말의 복병 가치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조금 한 번쯤 지켜보고 싶은 말 별로 판단을 해요 이제 8번 아메리칸벨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에 데뷔전을 아예 졸전을 치르고 사실상 저는 이번 경주 직전의 경주 거의 데뷔전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아메리칸벨은 초반에 이제 선행권을 나서려고 장악하려고 몰았는데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도 저만큼의 걸음을 보여준 거라서 앞으로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는 건데 패션 플레이어는 지금 3전 동안 뛰면서 빠른 패스를 만났다 할지라도 가능성은 보여줬지 그렇게 위력감 있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를 못해서 단순히 거리가 늘었다고 할지라도 이마펠에게 결코 유리한 부분은 떨어진다는 판단이라서 이번 경주를 기점으로 이마펠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선에서 유리한 전기 운영을 하며 버텨낼 수 있는 전력이 6번 지지열 개물과 3번 환상스타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 동거리 모두 추입으로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10번 액티몬도 충분히 도전 가능한 연투기 대체가 있어 보이네요 자 선두 세력 말고 또 최근에 꿈틀꿈틀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는 말이 있죠 과거 선입 끈끈한 전력도 선보였던 4번 키팩터입니다 직전 경주 어느 멋진 날이 이끄는 페이스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자리 못 잡고 홈이 있었지만 그래도 막판을 올려붙이는 걸음 여력 상당히 좋았습니다 끝걸음이 좋았죠 자 이번에 게이트 안쪽이고 보증도 2km 내려받았습니다 결국 선두권 세력이 좀 밋밋해질 때 10번 액티몬과 더불어 4번 키팩터도 충분히 막판에 몰아붙일 수 있는 복병 전력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백동일이 연유 4번 키팩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이제 넓게 외향을 널렸을 때는 키팩터까지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이제 작년 12월 달에는 선두권 가세했던 모습도 있지만 최근에 빠른 페이스에 처진 모습 이후에도 축복을 계속 보여왔던 전력이거든요 사실상 키팩터는 지금의 구도에서 조건은 상당히 좋아요 게이트 조건도 좋아졌고 중량 조건도 상당히 여유가 좋아졌기 때문에 김명군 기수로의 안전교체는 충분히 변화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설마 키팩터는 복병 거래 세력으로 당일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6경주는요 이번 경주가 4등급 굿바이 무대가 될 듯하네요 경주 학군도 매우 좋습니다 김덕현 기수 귀용으로 감량 혜택까지 6번 지젤 괴물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선두 빠른 흐름에 앞선에서 결판이 날 것이냐 아니면 뒤에서 올라온 마필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냐 양자간의 선택에 있어서 백동일 의원이 해법을 제시해드린다고 합니다 환수 최강의 면모로 찾아뵐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6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1일 격준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 1월 후반부 승리의 교두보를 놓아드릴 림병철의 방송 추천 8경주가 되겠습니다 1700m 레이스죠 동거리 충분한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 중에 최근에 강할 상대를 피한 이번 경주 입성 유력마 한두가 눈에 띄고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한두의 마필 늘어난 거리도 너끈히 이겨낼 듯합니다 전자에 해당되는 말은 11번 업라이트죠 직전 경주 도끼블레이드 스트롱 러너 제가 추천을 드렸고 당일 큰 기쁨을 안겨 드렸던 경주에서 당시 비록 삼착을 했던 말이 12번 업라이트였죠 하지만 직전에는 도끼블레이드라는 능력 좋은 말이 앞선을 장악해 냈고 스트롱 러너가 입상을 하면서 아쉬운 삼착이었죠 코쳐였어요 당시 안쪽 게이트가 좀 독이 된 듯해요 인코스에서 모레마크 전개 쳐진 부분이 팬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게이트 외곽이 좋아 보입니다 코너 4개짜리 충분한 적응 능력 현 등급에서 강편성구도 속에서도 충분히 능력 발휘를 하고 있었던 21번 업라이트 이번 경주 편성호기를 만난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7번 독도야가 연전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이죠 선두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상당히 다처롭게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우선적으로 선두력도 갖추고 있는 말이죠 직전에는 출발 후 추돌 여파로 주춤 3선 인코스 모레를 막고 전개를 펼치면서도 직선 안쪽 4주로 선택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였던 말입니다 늘어난 거리에서도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고 코너 4개짜리도 너끈히 극복해낼 7번 독도야를 도전권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8번 클리어 거미 역시 최근에 1700m 4연속 입상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상당히 기특한 말로 보여요 앞선 선두레이스 흐름이 빨라도 항상 재페이스를 유지하며 중후미에서 참고한 발 직전에는 제왕의 별이 이끄는 선두 하이페이스 추돌 여파 훈이 밀렸습니다만 결국은 직선에서 올려붙이는 좋은 근성을 다시 한번 발휘했죠 이번에 다시 한번 적정거리 출전의 직선에서의 역습이 가능한 8번 클리어 검으로 보고 있고요 6번 낭만 스타도 최근 연달아 1700m 연투의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죠 직전에 더비 이창만이 심장의 고동에 이끄는 페이스 중위권은 차분한 희망배 직선에서 우수한 결정력을 보였는데 물론 직전 당시 심장의 고동이 고편성에서 외측으로 심하게 지내는 악병을 보였음에 보인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은 6번 낭만 스타가 충분히 재페이스대로 자료 급상을 했던 그 경주였죠 이번에 승급전 6킬로나 감량 혜택을 받은 6번 낭만 스타까지 도전 4점권에 있는 마필로 말씀드립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8경주는요 최근에 강한 상대의 흐름에서 벗어났고요 적정거리 출전 규심의 우위를 충분히 발휘할 11번 업라이트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그야말로 적정거리 출전 의지와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 응원하는 부분도 있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우선적으로는 그렇죠 뭐 단거리에서 무조건 선행일 순이라고 하더라도 장거리 가면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에서 추입 쪽에 점수를 주신 것이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저는 7번 독도야가 추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먼저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독도야가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좋고 이 말 순발력에 밀려서 추입하고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늘어난 거리 훨씬 유리할 거라고 보는데 7번 독도야로 충마 변경 가능성은 혹시 없겠습니까? 일단은 그래도 항상 단거리를 잘 뛰다가 능력이 한번 꺾이는 게 본연게 꺾이는 게 코너링 미숙등으로 1700 거리잖아요 코너 4개짜리 7번 독도야의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이 편성에서는 선행까지도 치고 나설 수 있죠 7번 독도야의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보여준 능력에 있어서는 7번 업라이트가 직전에 너무나 좀 아쉬운 삼착이었고 또한 1700m 거리에서 좀 더 이 편성에서는 강한 상대를 벗어났고 보여줄 거름이 더 많은 마필로 평가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상으로는 11번 업라이트를 좀 높게 평가했고요 도전 1순위는 7번 독도야 이렇게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쩌면 업라이트하고 비슷한 선상에 있을 말일 것 같습니다 이번 마이티만보 한번 여쭤볼게요 이미 현등급에서는 1700m 입상 경험이 있는 말이에요 아깝게 진 업라이트보다는 입상 경쟁력을 이미 확보한 마이티만보 쪽이 오히려 인코스까지 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말이 지금까지 만났던 편성이 너무 빨랐거든요 정말 차마 잡기 힘든 빠른 상대만들만 만나다 보니까 조금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정말 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 마이티만보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지난 2월 달에 입상할 때 큰 기쁨을 안겨 드렸던 말인데 그때 이동학 기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전기를 풀어냈습니다 전복 캡틴이 선행을 나섰고 중위권에 있다가 직선 초입부터 빡 스퍼트를 해가지고 아주 좋은 결정력을 보였죠 최근에 두 번의 경주에서 그러한 아우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컨디션이 다운되지 않았나 당일 컨디션 상태는 좀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또 주로 상태도 중요해 보여요 주로 좀 무겁게 형성이 된다면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지금 소개해드린 마필들보다는 다소 전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처지지 않을까 컨디션 변화의 징후를 포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마이티만보는 당일 컨디션까지 체크를 해보고 복변같이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독도야도 좋게 판단하고 클리어검도 나쁘지 않게 판단하고 있어요 독도야도 더 보여줄 걸음 있다는 거 그리고 클리어검 같은 경우에는 외산 마필들이 1000에서 1700을 극복하는 경우는 간혹 있어도 국산 마필 더군다나 안말이 1000에서 1700을 극복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클리어검의 잠재력은 높게 평가되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업라이트 역시도 저는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복변권의 세력에서는 가장 좀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있는 전력이 4번마 강서우뜸이거든요 능력 자체로는 의심하기 힘든 마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활마겸 때문에 좀 상태가 떨어지면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최근에 빨랐던 레이스에서 부진을 했지만 최근 서서히 턴지션이 살아나고 있고 조건에서 흐름 자체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를 해요 문세형 기수는 이 마필에서 정말 잘 알고 있는 기수이기도 하고 레이스 흐름도 딱 맞아 떨어지고 선입권에서 한 발 응수할 수 있는 타배비를 만났다는 판단인데 강서우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직전에 좀 위원한테 설명, 질문했던 말로 제가 기억을 하네요 공백 이후에 아직은 재컨티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직전에도 제가 당연히 좀 높은 평가를 내려드렸는데 결국은 외선 따라가는 조건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말이죠 아주 편하게 원사이게 선행을 레이스로 주도하면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다라면 전개의 점을 살려볼 수가 있다고 평가하는데 이번에 훈련의 강도도 좀 약해 보이고요 편하게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을 만큼 경주 여건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7번 독도야를 선행마로 보고 있기 때문에 4번 강서우뜸은 좀 더 컨디션의 변화가 역력하게 체크가 되고 전기를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조건에서 차후에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팔경주는요 직전에 통원의 코차의 삼착 아쉬움을 편성 후기 중반티심의 우위를 바탕으로 만회할 11번 업라이트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정확히 옥석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오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환합 1등급 11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부산 오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경마의 유리한 1등급 장거리 레이스 오경주 1800m 레이스입니다 안쪽에 1번 아메리칸 파워입니다 작년에 10조로 마방 이적 이후에 공백이 있었고 2등급 무대 지난 1월과 3월에 연승과도 달리며 직전에 드디어 1등급 승급전 나섰던 말이죠 직전 당시에 1번 아메리칸 파워는 승급전 무대에 맞상대가 워낙에 강했습니다 전보블레이드, 도라온현표, 캡틴포스 등등 자꾸 편성에서 언제나 그렇듯 내선에서 차분하게 희망배 전기를 했었고 막판에 올려붙였습니다만 워낙에 강한 상대 구도 속에 결국은 4차게 머물렀던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1번 아메리칸 파워 이번 경주는 충분히 해볼 만한 1등급 상대를 만났다라는 평가고요 언제나 그렇듯 서둘러서 레이스를 주도하거나 그런 스피드도 최근에는 없지만 차분하게 초중반에는 항상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희망배를 펼쳐나가는 가운데 막판 역습을 하는 그러한 전개의 양상을 이번에도 다시금 보여줄 수 있겠고 직전보다 약해진 상대 구도 속에 1번 아메리칸 파워의 1등급 첫 입상기 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입니다 1번 아메리칸 파워를 중심마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8번 뉴욕 방치가 직전에 1,400m 거리 당일 기술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능력으로 2차 입상 당시 1,400m 거리였는데 2주만에서 출전 보증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만 이미 장거리 무대에서도 충분히 검증을 받았던 전력이고요 지난 3월 1일 날 1,800m 거리 은근 강편성 구도 4차까지 했던 말 늘어난 거리에서도 최근에 상승세의 전력을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는 말로 8번 뉴욕 망치 말씀드려보겠고요 3번 치프 에이스가 작년 상반기 공백이 있었고 작년 8월에 복귀를 했었고 꾸준하게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오게티는 3월 17일 날 입상 실패인데 직전에 보란 듯이 장거리 2,000m 입상을 해내며 건조를 가시했습니다 이번에 승급전 이미 장거리까지 검증을 받은 전력이고 1등급 승급전에서도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죠 직전에도 외선에서 선두 강탈하고 아주 좋은 근성을 발휘했던 3번 치프 에이스 1등급 승급전 무대에도 기대치가 있겠고 6번 최강 썬더가 직전에 그야말로 인기 대비 졸전을 펼쳤던 말인데 당시 초중반에 자리를 못 잡고 레이스를 어렵게 운영한 것이 패인이듯 합니다 이번 경주 또한 직전에 외측 초입에서 직선 초입에서 외측으로 기대면서 추돌 주층거리인 것이 그야말로 패인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는데 그런 악질을 떨쳐내고 이미 내재능력을 충분히 최장 거리의 2,200m에서도 보여주었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력 회복세에 충분히 선보일 수 있는 6번 최강 썬더까지 도전 가능한 말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부산 5경주는 1등급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엿보였고 이번에 해볼 만한 상대 경주 여권 유리한 1번 아메리칸 파워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도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병철 위원회 힘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설명을 들으면서 보면 볼수록 쉬운 경주는 역시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듭니다 기본적으로 구도를 1번 아메리칸 파워 6번 최강 썬더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는 것이 다예요 나머지 말들에 대한 평가가 너무 차이가 크게 나서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6번 최강 썬더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컨디션 난조가 조금 아쉬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절전이었기 때문에 너무 늦추입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쉬움이 컸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회복해 있는 컨디션이기 때문에 최강 썬더에 조금은 높아진 부담중량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1번 아메리칸 파워는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원할 말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케이스에 있는 말로다가 저는 7번 신라의 전설이 다시금 이 말도 역시 직전 경주에는 인코스에서는 어프로치 그리고 외곽에서는 디바이드 윈드 본인이 예전에 본인이 3위 할 때처럼 편안하게 어프로치 옆에 붙을지라고 너무 편안하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라는 경주 운영에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프랑스와 기수와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좀 만회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2번 통일 시대를 한번 여쭤볼게요 분명히 이번 경주에서도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최대 복병 세력이 아닐까 싶은데 이 말은 선행 선입 추입 모두 다 되는 말이거든요 1800m에서도 거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1등급에서의 거리 경험에서의 그때 당시 5등을 차지했던 기억이 나는데 좀 더 순위 상승을 일으킬 수 있을 컨디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통일 시대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일단 말씀해주신 이두의 마필 중에 이번 통일 시대보다는 저는 7번 칠라의 전설이 요편성에서 복병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전기를 어떻게 펼쳐내는가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가려지는 말인데 직전에 7번 칠라의 전설은 초반 7월 여파되어 있었고 중위권 뭉쳐 전개했어요 뒤추선 외곽 무리를 했고 헌데 좀 수월하게 선두권을 장악해낼 수 있는 조건에서는 7번 칠라의 전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복병 전략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 2번 통일 시대가 지난 3월 24일에 1200m 거리 하이페이스를 입상을 뻔했죠 가능성을 충분히 엿보였던 말인데 작년 공백 이후에 작년 12월 복귀 후 초전의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6살을 먹은 2번 통일 시대 장거리보다는 오히려 단거리에서 능력 발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 경주 편성 글쎄요 선행을 편하게 나서주면서 자기주도 레이스로 수월하게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장거리에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 부분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히려 7번 칠라의 전설이 말씀해주신 말 중에 7번 칠라의 전설이 선두권 장악에 나선다라면 충분히 복병 가치가 있는 마필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여태의 마필들에 대해서는 저와 분석각이 같으시기 때문에 거론해주신 2대 마필 중에서는 이번 통일 시대보다는 7번 칠라의 전설 쪽에 좀 더 저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듣는 내내 저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보는 시각이 그만큼 다르다는 거겠죠 저는 이제 말씀해주신 마필들 중에 겹치는 마필들도 분명히 있지만 보는 시각 자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칩페이스라는 마필 자체의 성장세가 저는 워낙 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2월 달에 2등급 입상 우승 당시가 이 마필은 점핑입니다 그때 승급이 아니라 점핑이었어요 점핑에서 우승하고 3월 달에 승급이다 보니까 승급전의 56을 받다 보니까 그 무겁던 빨랐던 레이스에 적응을 못했던 것 뿐이지 직전에 정말 여유가 많았거든요 1등급 승급전이지만 선두권 2선만 딱 자리 잡을 수 있는 편성을 만난 얘가 관건인데 빠른 마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는 이 마필의 성장세는 여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1번 아메리칸 파워는 동의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 외의 마필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11번 에이스돌풍하고 4번 윙이거든요 에이스돌풍 같은 경우에도 승급하고 나서 첫 번째 경주는 운영에 실패를 했고 직전에 2200m는 웨스턴에서 정말 빠른 이탈 속에서 좀 무리하게 선행을 나서다 보니까 아쉬웠는데 그만큼 스피드된 가능성이 충분히 보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훈련시 마필 상태에도 상당히 가벼운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는데다가 오히려 외선에서 전기를 펼쳐준다면 가능성을 좀 높게 펼쳐야 되지 않나 평가를 하고 있고 4번 윙이 윙이 저는 정말 무섭거든요 최근에 그 스피드 자체가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직전에 정말 총알 같은 이탈 속에서 선행 나선 이후 중속뿐만 아니라 직선에서 여유감도 너무나도 좋았어요 단순히 이 마필이 1등급 승급전이랄지라도 또다시 단독 선행 찬스를 맞은 이번 경주에서 이 마필의 스피드 자체를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인데 11번 에이스 돌포 4번 윙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번 윙이 직전에 싸웠던 편성을 보면 그리 이번에 승급전 무대에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가 없겠습니다 1번 4번 윙이 선행을 주도해 나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태의 마필들의 압박을 얼마만큼 이겨낼 수 있느냐 직전 상대와는 판약이 다르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7번 칠라의 전설이나 3번 치프 에이스 등이 선도 장악에도 나설 수 있는 공산이 있기 때문에 4번 윙이 윙이는 이번 경주가 1등급 검증의 무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11번 에이스 돌풍은 직전에 최장거리 2200m 착차가 크게 버려진 오착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이고 제법 1등급에서도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있는 말로 보입니다 적정 거리의 거리를 내린 1800m고 이렇게 거리 내린 말들에게 또한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에게는 충분히 기대치는 있어 보이기 때문에 11번 에이스 돌풍은 당일 컨디션 여부 체크 이후에 복병같이 논하고 싶은 가능성을 열어보고 싶은 말입니다 이만큼 1등급 아주 팍빙의 접절로 에이스네요 부산 오경주는요 1등급 승급전 무대 이제는 강한 상대 피했고 충분히 경쟁력을 선보일 수 있는 말로 평가를 합니다 1번 아메리칸 파워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경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구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 거리 2000m YTN 배 대상 경주 서울과 부산의 최강의 마필드 대구 출전한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1일 하이라이트 경주가 되겠죠 올 시즌 YTN 배 대상 경주 출점만 모두 순말 거세마 모두 58km의 부담 중량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고 정말 유명한 말이고 각인된 말들이 상당수가 있죠 12번 청담도기도 있고 뉴레전드도 있고 일단 전개부터 전개 양상부터 저희가 좀 예측을 해보고 레이스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세하게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백동일 위원 전개도 한번 그려보시죠 레이스 흐름 그리고 전개 그리고 입상 가능 맛 도점마를 소개해 주시죠 전개는 오히려 이 편성은 좀 쉬울 수가 있겠죠 안쪽에 있는 일반 그레이트 킹이 인코스 자체에서는 스피드를 갖춘 전력이고 바깥쪽에서는 군문 뉴레던드와 12번 청담도끼 이 3두가 선두권 레이스에서는 가장 유일하게 자리선정을 가져갈 구도이기도 합니다 이제 문제는 뉴레던드가 선행을 갈 것인가 아니면 청담도끼의 딜을 따라갈 것인가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이 될 것 같아요 청담도끼가 레이스 때 이끄는 흐름에서 뉴레누가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탈을 받고 아예 주도 레이스를 가져가면서 이번 경주에서 아예 맞짱 구도로 갈 것인지 그 부분이 과연 초미의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청담도끼가 선행 레이스를 주는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는 경주가 될 확률이 좀 높다고 평가를 가지고 있고 12번, 9번, 그리고 1번 나머지 마페르 중앙권 선입에서 코너부터 격차를 조여오면서 순위 다툼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역시나 12번 청담도끼가 검증된 전력 자체에서 가장 유일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9번만 뉴레덴드 외에는 빠르게 선행권 상대 마필도 없는 데다가 청담도끼는 이제는 꼭 선행이 아니더라도 2선 자체에서 응수도 가능한 전력으로 판단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직전에 경주에서 마주협회 장배의 졸전을 충분히 많이 그 부진을 씻어낸 만큼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청담도끼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고요 9번만 뉴레덴드는 직전에 부산일보배를 보면서 청담도끼의 마주협회 장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딱 그거 같았어요 중장거리를 뛰다가 단거리를 내려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코너에서 상대 마필이 밀려서 충돌해서 밀리기도 했었고 주폭은 계속 남는데도 운영이 좀 아쉬웠었죠 미국 유학파로서 보여줄 걸음이 많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적정한 거리를 만났고 상대를 만난 만큼 선두권에서의 부담이 없는 이번 경주에서는 뉴레덴드 스피드 가장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10번만 부활의 반석이 정말 직전 경주 제대로 부활을 했었죠 사실 한 번쯤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어요 그랑프리 이후에 5개월 만에 출전을 했던 모습이어서 그건 얼마만큼 뛰어줄 수 있을지라는 좀 우려스러운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 경주 자체에서 챔프라인과 경합을 했어요 오히려 챔프라인과 바깥쪽에서 심하게 불리한 전기를 펼치고도 5개월 만에 출전해서 보여준 그 스피드라면 이번 경주도 충분히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평가고요 안쪽에는 1번만 그레이트킹이 가장 유리하죠 그랑프리에서도 5위권 그때 당시에 발주받는 과정에서 김혜성 기수가 등자가 밀리면서 상당히 손해가 컸던 점을 감안을 하면 또는 외선에서 몰고 오는 마피를 견제하면서 그 부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최근에 상대 빠른 페이스에 무거운 부장 중량에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만 최적 전기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이번 구두에서는 그레이트킹의 기본 능력도 가치를 논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 어찌됐던 주도가로 확실해질 수 있는 청담도끼가 여전히 유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승에 가장 근접하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우승에 가장 근접한 12번 청담도끼 장거리 최강주죠 과연 선행을 나서는 조건에서만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다채로운 견해가 있겠죠 작년에 어떤 대상 경주 광역시장 배웠네 부산 경역시장 배에 따라가면서도 충분히 최강의 대상 경주였던 부산 강역시장 배웠널를 우승했던 전력이 있잖아요 과연 이번엔 어떻게 정기군수를 할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네요 센 말이죠 12번 청담도끼 김지영 의원 역시 12번 청담도끼 높게 평가를 하셨고 그 부분 여쭤볼게요 굳이 선행 아닌 조건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12번 청담도끼가 선입을 한다고 해서 놀라지는 않겠는데요 이 편성에서 청담도끼의 선행을 막아설 수 있는 말이 누가 있습니까 없을걸요 청담도끼가 가장 빠르게 스포트를 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청담도끼는 선행을 나가야지 열심히 밀어서 나갔던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을 잡을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선행을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도 12번 청담도끼의 선전을 먼저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보는 시각이 약간은 달라요 뉴레전드가 만약에 이 편성에서 입상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앞선에서 청담도끼의 바로 뒤를 바짝 쫓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 반 자리 선점에 실패할 가능성 반 때문에 순위를 좀 밀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말은 11번 전버블레이드와 1번 그레이트킹 두 마리를 추천드릴 수 있겠는데요 1번 그레이트킹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백동윤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랑프리 5위할 당시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2300m였잖아요 2000m 지점까지 김혜성 기수가 우승을 하는구나 라면서 보고 있었던 경주였습니다 적어도 입상은 하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초반 출발 등자 빠졌던 게 아쉽게 남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58에는 부담중행이 분명히 무거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이트에 있죠 김혜성 기수와의 좋은 호흡 기대를 해보겠고요 11번 전버블레이드는 지금 1등급 부산 1등급에서는 좀 낮은 부담 중량으로 계속 선전을 해왔다는 부분은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부담 중량을 겪어내지 못할 만큼 약한 전력은 아니라고 봐요 기본 스피드와 좀 더 강단 있는 모습이 기대가 되는 전력이기 때문에 11번 전버블레이드의 선전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50년 YTN의 대상 경주 그래도 가장 높은 순위에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게 12번 청담독기가 되겠죠 마방 이적 이후 마주오피 장배에 참 졸전을 펼쳤지만 직전에 보란듯이 헤럴드 경주배 우승을 차지하면서 건제를 거시했죠 장거리는 최강 저저 12번 이 청담독기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9번 뉴레전드는 직전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탄식을 제안하게 했죠 단거리에서 페이스가 밀려버리니 어쩔 수가 없구나 그 교훈을 뒤로 하고 이번에 2000m 거리 김지영 의원이 정확하게 전개 포지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12번 청담독기 바로 뒷자리에서 전개 운영을 할 것인지 좀 더 참고 3선 정도에서 따라가다가 할지 그건 기수의 그날의 드라이버의 의지가 되겠죠 여튼 9번 뉴레전드 이제는 최강의 상대들과 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충분히 보여줘야 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1번 그레이트 킹 충분히 기대치고 3번 문학시프도 좋아 보이네요 11번 전버블레이드는 전개가 상당히 꼬이고도 상당히 근성을 발휘하고 있는 말이죠 직전에 늦발하고도 상태가 그렇게 별로 안 좋아 보여도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부산발 중에 11번 이 전버블레이드까지 다시 한번 재차 강조 드려보겠습니다 자 2019년 Y10배 대상 경주는요 과천발 최강 아니 현 시점 최강의 마필이죠 12번 청담독기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장거리 검증된 3등급 마필이 간에 접전 레이스가 예측이 됩니다 최근 강한 상대 구도를 피해서 한번 해볼 만한 상대 구도 속에 이 변에 연출할 수 있는 복병전력에도 관심이 가는데 최근에 또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말 직전 점핑에서 무너졌던 말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가리라 봅니다 여러 각 뒤에서 보면 다수의 도전마들이 상존해 있는데 그 내용 중 앞에서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10경주는 제가 정리 드리겠습니다 1800m 3등급 풀게이트 접전인데요 기본 능력상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는 드러났다고 평가를 해요 6번 88 빅토리가 편성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상대들을 만났다 평가를 합니다 데뷔 초부터도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 중장거리 첫 도전에서 좀 삐끗삐끗하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이 좀 안 나오긴 했었는데 스피드 보강이 확실히 되면서 강한 결정력은 아쉽다 할지라도 선두권까지 가담하는 중석을 보여주면서 최근의 모습도 다시 한번 선전을 해주고 있죠 세계일보배 대상 경류는 아쉬웠다 할지라도 2월달과 직전에 1900m에서도 가능성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상대가 많이 악해졌어요 레이스룸도 특별히 강하지 않고 중석이나 힘 대결 자체에서도 또 전기 포지션 자체에서도 밀릴 이유가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6번 88 빅토리는 능력보다 상대의 우위를 가져갔으니 이번 경기에서는 좀 더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편성입니다 4번 제왕의 별 그리고 9번 플라잉 포듬 7번 마이비전을 후순위 후차권의 도전권 세력들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제왕의 별은 단거리 자체에서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었고 중장거리 최근에 보서도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1700 늘어난 중거리 첫 도전에서는 마필이 외측으로 많이 기댔었어요 기대는 모습을 두 번째 경기에서 잡아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여유있게 주행이 부드러워지면서 최근 연투를 가져가고 있고요 더군다나 직전의 경주는 발주가 빠르게 나오지 않고 무리한 감아서 선행권을 가는 운영을 해주면서도 전력을 보였던 전력이라서 승급전이라 할지라도 이번 구도에서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가장 무서운 마필이 저는 구보마 플라잉 포드입니다 잠재력은 충만해요 스피드 탄력 앞으로 분명히 뛰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마필의 치명적인 단점이 모래를 맞지를 못해요 모래를 맞으면 그냥 고개를 막 치워들고 쳐지고 난리부스를 칩니다 이제 입상을 거뒀던 1월달의 경주가 선행 강공이었는데 그 이후 경주에서 그런 레이스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직전의 경주가 재미있었던 것은 외선에서 나온 이후에 모래를 맞고 쳐졌다가 직선구간 다시 모래를 피하자 재차 탄력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플라잉 포드가 입상을 하기 위해선 선행입니다 아니면 선행권 옆에서 붙어나가는 레이스를 펼쳐야 되는데 사실상 선행권 마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의지를 보여서 그 작전이 성공해준다면 여기서 가장 무서운 플라잉 포드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7번 마이비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상태가 좋아지고 있고 이번 훈련 시 모습도 굉장히 가벼움을 유지해줬고요 직전에 경주에서 시중 초반에 발주를 받을 때 양념 마필과 충돌을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 전기까지 쳐지면서 레이스가 완벽하게 꼬인 상황에서도 선전을 해줬던 모습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주에서의 모습은 7번 마이비전 안토니오 기스와의 호흡은 좀 더 기대가 되는 만큼 추천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중심 마필 6번 88빅토리 편성 잘 만난 만큼 이번 경주 편성의 우위를 가져가면서 후순위 마필 당일 상태까지 꼼꼼히 체크 후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백동위 의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1800빅토리 경주도 만만한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듯 다른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무언가 중심에 대한 생각은 판단은 엇비슷한데 선행말을 보고 있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우선적으로 승급전이지만 4번 제왕의 별이 주행이 안정화됐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두 번의 경주는 모르게 안 맞았잖아요 최근에 입상 경주는 즉 제왕의 별은 본디 선행말입니다 선행에 대해서 좀 더 매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왕의 별의 초반 스피드에 대해서 조금 더 위듬을 실어드리고 싶고 6번 88빅토리는 직전 경주에 추천 아예 안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3위할 말은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게 제 지론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최선 다해서 3위했고요 이유는 부담 중량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56.5가 되니까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500g이 과연 한계 부중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문세용 기수와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지난주에도 더킹이라는 부담 중량이 굉장히 예민했던 말을 너끈이 우승까지 이끌었던 안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나아지는 탄력 기대해보면서 6번 88빅토리 함께 응원을 해보겠는데 선행말을 이제 9번 플라잉포드 모래를 못 맞으면 못 뛰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추천해 주신 것 같고 7번 마이비전도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동일하겠는데요 사실 1번 스피드 해지칸이 가장 무섭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11번 뉴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도 부담 중량이 높아서 순위는 내려놨습니다만 본디 선 2건 선행말 외선에서 전개를 할 때 굉장히 매력 있는 걸 보여주는 유형이 말이거든요 그것보다는 말씀해 주신 플라잉포드보다는 1번 스피드 이지칸이 인코스 들어왔어요 직전 11번 게이트에서 선행 나갔던 전력이 1번이면 선행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왜 스피드 이지칸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번에 왜 추천 안 하셨죠? 선행을 가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아요 스피드 이지칸이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을 맞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스피드 이지칸이 보여주는 그 여력감 자체는 계속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평가를 해요 직전 결국에 입상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력감 자체는 분명하게 그 선행을 코너에서 선행을 뺏고 나가서 그 부분 때문에 이겼던 거지 그 걸음 자체의 여유는 분명하게 부족했었거든요 인코스에서 선행을 나선다 할지라도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편성의 마필들이 포진되어 있는 모습이라 연투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있고요 뉴 와이파이는 지금 이번의 구도가 강급전인데 최근에 변화가 좀 떨어진 상황에서 이 높아진 부담 중량을 가지고서 외선에서의 전개는 한 번쯤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서 두 마필 모두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피엄주는 은근히 꼼꼼히 들여다보면 잘 입상할 수 있는 전력의 마필들이 상당수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그중에 6번 88 빅토리는 직전에 경주 거리 1900m 당시 크래머워 파워, 스크림업 시크릿 부담 중량도 상당히 57에 높은 부중에서 3차기였습니다만 질상대한테 졌다라고 평가가 들어요 당시 거리가 1900m였고 1800m였으면 직전에 어땠을까 3차기 아닌 2차기 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적정 거리 1800 출전에 6번 88 빅토리는 직전에 아쉬움을 많이 할 듯합니다 선행 강공작전 이번엔 얼마만큼 모래를 덜 맞고 뛰느냐 승급전에 4km 감량 혜택에 4번 제왕의 별이 있고요 도전세력도 상당수 많이 눈에 띄어요 5번 예상백승을 언급을 안 하시네요 직전에 점핑 출전에 그야말로 졸전을 펼쳤습니다만 현등급 3등급 무대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잖아요 장거리까지 1800과 1900m를 2월과 3월에 연투했던 전력 5번 예상백승이 있겠고 최대 복병전력으로는 3번 승리사랑이 가능해 보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1700과 1800m 거리 직전에 최후미에서 모래막전기를 펼치며 막판에 진로가 열리자 계속해서 끝거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에요 타이밍을 옥죄고 있는 마필로 보이는데 3번 승리사랑과 그리고 이번에 현등급 무대에 온 5번 예상백승 백동일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승리사랑은 이제 거름에 한계치를 드러났다고 평가를 해야겠죠 7세 앞말이기도 하고 이제는 외선에서 끝반을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 이상의 성적을 발휘하기에는 여유감이 느껴지지도 않고요 예상백승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제 외곽에 있는 소박한 인생이란 마필과 함께 점핑 출전을 동반했었거든요 두 마필 모두 상대 페이스에 말려서 아무것도 하지는 못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등급으로 재등급으로 떨어져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걸음을 유지해주고 있는 마필인 만큼 당연히 상태 여부에 따라서는 예상백승은 저도 같이 기평가하고 있는 만큼 예상백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하고 있습니다 네 은근히 후반부 접전 레이크로 예측이 됩니다 10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의 경주 여건 좋아진 6번 88 빅토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들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 거리 1200m 헌합 2등급 열두의 마필 출전하는 페이스입니다 1월 러스티 경주 단거리 1200m 접전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좋은 능력으로 보이며 오랜만에 입성했던 전력 이번에도 전기의 이점을 살려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연달아 아쉬움을 안겼던 전력의 마필들도 이 흐름과 편성에서는 충분히 복수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1월 마지막 경주까지 은근히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데요 자 5월 서울 경마의 러스티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5월 달에 마무리 제대로 확실히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1200m 단거리 경주인데요 선행을 반드시 고집해야 하는 말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즉 대부분의 말들이 선행 일변도에서 탈피를 해 가고 있고 전력 변화를 모색을 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는 말도 눈이 띄게 있기 때문에 과연 선행마와 그 바로 옆자리에 할 수 있는 말은 누가 되겠는가 이 부분이 최대 포인트입니다 그 중심에 1번 넌 감동이야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넌 감동이야의 직전 경주 때도 이 방송을 통해서 그때도 마지막 경주였는데 방송을 통해서 푸니스 선과 넌 감동이야 1순위 2순위로 차례대로 추천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유인 즉슨 넌 감동이야 라는 말이 외곽으로 밀렸다 하더라도 선입이 되는 전력인 데다가 감량기수의 혜택과 선행을 나선다면 더 뛰어질 수 있고 근성이 상당히 좋은 강급된 말이었다 똑같은 설명 되돌려 드리면서 1번 게이트의 2점 분명히 놓치지 않을 것 이라는 첨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뛰었던 말 중에서는 4번 OK퀸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당시에 저도 그렇고 저와 함께 해주셨던 분들도 그렇고 피닉스 선은 우승을 했고 과연 넌 감동이야가 얼마나 편안하게 입상을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경주에서 저는 솔직히 당시에 목차밖에 나지 않았다 지면 장사나일드는 관심이 없었고요 날라오고 있었던 날라운드라는 표현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팬들도 계시지만 하여튼 날라오고 있었던 추입 탄력이 정말 매력이 있었던 말이 OK퀸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탄력이면은 50미터만 더 갔으면 넌 감동이야는 잡혔다 라고 판단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즉 OK퀸이라는 전력은 선행을 나선다면 더 뛰어줄 수 있는 전력인데 추입 탄력마저 모래를 안 맞고 쓸 수 있는 그 한 발의 스퍼트가 매력이 있었다라는 점이죠 심지어는 1번 넌 감동이야의 바로 옆자리가 비어있다라는 것을 OK퀸이 노리고 들어올 수 있는 순발력도 갖추고 있는 전력이라서 이번 경제에서만큼은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7번 지오스타 기본적으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 회복세를 보여주기 시작한 전력으로서의 가능성 8번 감격의 순간도 또 4번 OK퀸이 추입을 선택을 한다면 1번 넌 감동이야의 옆자리를 노리고 나올 수 있는 대한세력으로서 충분한 스피드 발휘하고 있어서 이 말들의 우선순위를 점쳐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 좋은 결과가 예측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자 1번 넌 감동이야 뭐 김정희 의원님께서 직전 설명 잘해주셨고 좋은 결과를 이어졌었죠 강급 대자마자 첫 도전은 스피드 전개를 잘 받았는데 상대의 방해를 받고 두 번째 경주에서는 기립 늦발을 하고 하지만 직전에 경주에서 보였던 넌 감동이야는 예전에 그 스피드를 충분히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안에서 선행 못 나가설 이유도 없죠 선행 못 가도 되고 2선 따라가도 되기도 하고요 동의합니다 3번 OK퀸이 는 이제 뭘 해도 잘 맞아요 어느 정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보고 싶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지오스타는 동의하는데 6번 역전의 우승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어쨌든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 마필도 선두권 선행선이 다 자유롭게 구사를 하고 있는 마필이고 빨라턴 페이스에서 지금까지 뛰었던 상대들보다는 상대가 많이 약해졌어요 지금 상대 뭐 넌 감동이야 OK퀸이나 뭐 이들을 배제하고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전개 조건도 좋아진 모습이라서 이번 편성에서는 배제하기 좀 힘들다는 판단인데 6번 역전의 우승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역전의 우승이 입상을 하기에는 앞선의 말들이 모두 무너져야 돼요 최근 두 번의 경주 모두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상황이고 지금도 같은 이유로 추천드리지 않겠는데 선행을 나간 말이 무너져야지 역전의 우승에 추입력이 배치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방법은 딱 하나죠 1번 넌 감동이야 옆자리에 역전의 우승이 있으면 됩니다 역전의 우승 역시 기본 스피드가 밀리는 전략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다만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게이트 이탈 속도나 초속감으로 봤을 때는 그 옆자리를 선점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그렇지 않고 추입을 하기 위해서는 넌 감동이야 혹은 4번 오케이킹 그것도 아니라면 8번 감격의 순간마저 모두 무너져줘야 된다는 그 얘기가 되는데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전개 구도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행마가 많지는 않아요 원사이드 선행은 1번 넌 감동이야가 무리 없이 받아낼 수 있겠고 경주 여건이 가장 좋은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외곽의 10번 스프리오버 한센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갖춘 말인데 최근에 장거리 무대에서 절전을 거듭하더니 이번에 오랜만에 단거리 뛰네요 그 중간권에 7번 지오스타는 직전에 오히려 빠른 흐름에 서둘러서 천사백거리 막판 한발 부족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기본 전력에 있어서는 7번 지오스타도 오히려 1번 넌 감동이야가 이끄는 선행 페이스 여타의 뭐 빠른 전력들은 그닥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7번 지오스타가 전개에 유리함을 극대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OK 퀸도 어느 시점 스팟 타이밍을 갖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뒷심에 있어서는 절대 밀리지가 않죠 아까 말씀드렸던 굳이 복병 전력 한두 더 꺼내보면 10번 스프리오 한센입니다 선두력에 상당히 강점이 있었던 말이죠 이번 경주가 이럴 것 같아요 1번 넌 감동이야 나가고 외곽이지만 10번 스프리오 한센이 2선에서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대폭 내린 거리잖아요 1200m 김지용 의원 10번 스프리오버 한센 이 경주의 복병 같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말은 제가 부끄럽게도 최근 두 번의 1800m 경주에서 모두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고 그때 당시 추천드렸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선두권 공략 가능성 실제로 선두권 공략했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말 자체가 어려서부터 좀 끄는 버릇이 있었던 전력인데 최근에도 좀 그 부분이 얌전해졌다 싶어서 선두권 공략해주면 아 이제는 이제 이 뭐지 인마호흡에 참 좋은 면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이었는데요 앞에 간이 여전히 끕니다 말의 악벽 교정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요일 라스트 11경주는요 다시 한번 유리한 경주 여건과 전개이점을 살릴 선행강공작전 주요할 1번 넌감동이야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계절의 여왕 5월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가장 좋은 날씨고 또 경주마들에게도 경주를 뛰게 가장 좋은 여건이 5월 다음 달 6월 달부터는 좀 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서둘러 찾아온 더위에 시청 여러분들의 건강관리 잘 하시라고 당부를 드려보겠고요 네 월말 경마의 흐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잘 대처하셔가지고 5월 마지막 경마일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 금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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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